거기가 거기가 또 아 버스로 한번 뭐 실험해볼까? 내가 버스 안에 탈 수 있는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내가 못 내리게 막을 수 있는지 GTA5 어... 잠깐만 어... GTA5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버스 제기 가능한지 버스 제기 가능한지 시스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야야 멈추질 않아 버스가 아 버스 야 무슨 야 이 버스 진짜 여보세요 역주행에 버스가 야 버스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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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버스 제기 한번 해보잖아 아 야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루와 내렸마 내려 오 근데 뭐 시민이 안에 타야 시민이 리젠 됐는데? 아 버스 제기 가능합니다만 안에 있는 시민이 바뀝니다 리젠이 됐습니다. 원래 많이 타 있었는데 한 명으로 바뀌었어요. 어쨌든 버스 제기 가능합니다. 이 남성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. 너도 탈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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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로 지하철앨들까지 are 아 아 아 아 사역 아 ICK 타민 타있지 아직 아 타있어요 타계세요 아직 아 버스잭은 가능하다 연구해결 버스잭은 가능하지만은 아 중요한거는 경차를 따돌려야 되니까 별만 들어왔지 아 얘랑 같이 여행하고 싶어 따라오지마 우리 둘만의 여행을 방해하지마 인질극 같잖아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납치한거 같잖아 오지마 그치 좋아 방어 좋아 시민방어 좋아 아 개잘 따라야 돼 아 일로 도망가는 수 밖에 없겠어 에잇 경찰 따돌릴려면 이 수밖에 없어 에잇 어 숙자다 숙자형들이다 그렇지 일단 벗어나고 숙자형들을 찾아갈게 다시 좋아 내리지마 어 조깅하시는 분들 조깅헌 아 계세요 계세요 여기 다른 분들도 태우고 갈라니까 많은 분들하고 다 태워가지고 같이 다같이 여행해 여기에 누구 있었거든 여기에 코플인가 누구 주변 있었는데 아 아 이거 무서워 하신다던데 갑자기 안개가 끼네 어 저기 달리기 표시 뭐야 그리고 또 또 오잖아 아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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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잭한 버스와 같이 이 사람하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GTA5 연구소 닫고 내 머리만 딱 물 위에 나와있으면서 아 저 사람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완벽합니다 지금 네 서서히 빼볼까요 어 차가 안빠져 잠깐만 어 엔진이 내 머리만 내 머리만 물 위로 나와있습니다 네 아 잠깐만 야 안 빠지는데 야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개궁금하다 야 그 GTA5 연구소 닫다 진짜 어 어 잠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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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진짜 진짜 궁금하시죠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왜 뭐있어 잠깐만 이 사람 없는데 잠깐만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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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있어 야 야 이거야 되네 GTA5 연구소 되네 야 아 잠깐만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컨트롤 개 힘드네 진짜 야 아 이거 어떡해 왜 자꾸 일로와 야 야 커브해 커브 틀어 아 잠깐만 야 왜 일로와해 자꾸 돌아돌아 그치 아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어 아 일단 이거를 이걸 다시 빼고 싶어 이 버스를 다시 빼서 아 버스가 안 빠지네 아 이거 다시 빼고 싶었는데 엔진이 멈췄습니다 차 가지고 와서 뒤로 박으라고? 저 사람 구출해볼까? 구출작전 GTA5 09 저 사람을 과연 구출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거 분명히 차 가지고 와서 빼기 전에 분명히 차가진다 구출작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차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헬기로 견인이 된다고? 폭탄 유등폭탄 견인차 어떻게 하는데? 폭탄 없어 멀리 가면 안돼 야 견인차 치트 근데 견인차를 야 차 치트 아무거나 갖다줘 차 치트 아직 안 없어졌거든? 안 없어졌으니까 자동차 치트 아무거나 갖다줘 자동차 치트 여러분 자동차 치트 아냐 어 밀문거 같다 물이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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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동차 치트 아 저거 안돼 저거 안돼 보트로 안 밀어져 자동차 치트 자동차 치트나 빨리 가르쳐달라고 자동차 치트 아무도 치트를 몰라? 시청자 클라쓰 시청자 클라쓰 하거든요 아 좋았어 좋았어 누가 가르쳐줬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비 알비 비 알비 알비 딱딱 알비 알비 라이트 어허허허허 트래시마스터 치트 감사합니다 자 JTA5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반영합니다 과연 버스색해서 익사시킨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? 떵!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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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떵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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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나마 자 제가 여기 차만 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많이 올라온 어어어 이봐요 이봐요 탐씨 탐 탐 잭슨 탐 에이 탐 탐 정신 차려 탐 119 불러야겠어 잠깐만 탐 탐 잭슨씨 탐 잭슨씨 잠깐만 탐 정신 차려요 잠깐만 차가 안타진다 아 차가 안타져 야 유리를 유리를 딱 깨야 될 것 같아요 유리를 탐 잭슨씨 아 아 유리가 유리를 누가 유리 깨내 유리 깨져 있잖아 탐 탐 탐 탐 탐 했다 특별히 혼란 탐 어떻게 다시 가르쳐줄래 쓰레기 자동차 다시 가르쳐줄래 쓰레기 자동차 야 쓰레기 자동차 다시 쓰레기 자동차 아니 119를 부르더라도 조금 더 올려놓고 눌러야 돼 오케이 아 야 좋아 더 많이 뺐어요 좋았어 2대 쓰레기 자동차 희생시켰어 다음 작순 다음 다음 작순 실 집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. 빨리 잠에서 깨어나세요. 안 되겠어. 더 이상 밀물 때문에 탐 잭슨 씨가 숨을 못 쉬고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. 배도났다. 배도났다. 탐 잭슨 씨가 죽을 수도 있어. 사람이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길어야 5분 잠직. 하지만 지금 지난 시간은 20분 정도 생긴다. 15분 정도? 그렇다면 탐 잭슨 씨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은 60% 정도. 아직 희망은 있어. 좋았어. 총알이 폭발하는 건 안 되는 경찰이 옵니다. 아직 희망은 있어. 기다려. 3개의 쓰레기차로. 저 탐 잭슨 씨 일단 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더 이상 물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생존률이 50%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죽을 줄 알 수 없습니다. 아 이게 무슨 안 돼. 여기 밑에 벌써 밑이 밑이 쓰레기차들도 가득 타서 쓰레기차가 쓰레기차를 쓰레기차 두 명이 탐 잭슨 씨를 보호하고 있어.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. 이 쓰레기차 두 대가 나란히 탐 잭슨 씨를 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 위를 이 위를 밟고 가고 있다고 지금. 이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탐 잭슨 씨를 불출할 수 없어. 큰일이야. 일단 119 불러보자. 일단 119 불러보자 일단. 큰일이야. 912. 아 자. 더 이상 차로는 밀 수 없는 상황이 되다. 지금 쓰레기차 위로 지나가지때문에. 연결 부조 요원이 필요해요. 점점 밀물 때문에 탐 잭슨 씨가 물속으로 갇히고 있대구요. 어서. 어서 어서 어서. 어서 빨리. 이쪽입니다. 이쪽입니다. 이쪽이에요. 시끄러워 엄마. 사람이 죽어가는 데 여기서 보트로. 모닥거리고 있다. 탐 잭슨 씨. 야 잠깐만 야 왜 안 와 야. 왜 안 와. 너무 외진 곳이라. 부조차가 오기 힘든 모양입니다. 그냥 탐 잭슨은 부조해야돼요. 야 뒤었네.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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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. 안되러면 탐 잭슨 넣어버리고 간다고. 탐 잭슨 씨를 일단 꺼내야 돼. 지나갔다고 어째. 어째 지나가고 어째. 바다로도와? 은근 묘원이? 야 더 야 더 야 더 힘있는 자동차 더. 더 힘있는 자동차 좀 가르쳐주세요. 어 뭐야 저거. 야 이거. 야 이거 야. 견인하는 헬기 치트는 없어? 어 견인하는 헬기 치트는 없어? 구출해야 된다고. 탱크 치트. 탱크 치트 가르쳐줘. 저거 밀어야 돼 진짜 밀어야 돼. 불도자나 그런 거 더 센 거. 치트기 가르쳐줘. 운용 헬기 치트 가르쳐주세요 그럼. 아 수륙양용차나 뭐하여튼 센 거 좀 가르쳐줘봐 센 거. 센 거 가르쳐달라고 센 거. 아무거나 가르쳐줘봐 일단 아무거나 뭐라도 가르쳐줘봐 한번 해보게. 그냥 치트기 좀 뭐 가르쳐줘봐. 아무거나 빨리 일단 소환 좀 해서 빨리 가게. 아무 자동차나 괜찮아. 어 뭐야 이거.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전통이 지나갔냐? BB LB BBB LB LT RBY 미사일을 쏴서 어쩔 수 없나요. 다음 잭슨씨. 로켓으로 당신을 쏠 겁니다. 절대 당신을 해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. 지금은 당신이 일단은 물속에서 꺼내는 게 급선물입니다. 일단 당신을 꺼내야 당신을 구조할 수가 있어요. 조공비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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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. 조공비행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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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以 proper 좋았어! 잭슨씨 하지아 하지아 두 개도 못 보자 잭슨? 좋았어 좋았어 잭슨씨 좋아 좋아 잭슨씨 좋아 잭슨씨 어 물로 바꾸고 나왔다 더이상 차로 인식이 되지 않는거 같은데? 이건 뭐야 이런게 왜 여기있지? 뭐야 뭐야 이거야 이런게 왜 여기있지? 아 또 밀물 또 찬다 야 아 밀물 계속 와 이게 빠지는건가 봐 아 야 야 야 이거 군도대로 불러가지고 일단 응급실 가게 하고 싶은데 꺼내야 되는데 꺼낼 방법 없을까? 뭐야 피레니스모크 찬데기 뭐야 BLB BLB 좌 RB LTA RBLBA 아 미친냐 이런걸로 구할 수 없어 야 이런걸로 구할 수 없어 야 이런걸로 구할 수 없어 야 참 잭슨씨 아 이거 떠버린다고 야 힘이 없다고 나 안가라 나 안가라 어 GTA5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바로 GTA5의 버그죠 이대로만 물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그를 안다 GTA5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어 탐 탐 잭슨 탐 잭슨 너무 탐작선 안돼 안돼 설마 설마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어 어 뭐야 뭐야 있어? 잠깐만 뭐야 탐작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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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